지금부터 2018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기약입니다. 2018년 5월 상주인구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 4천명으로 고용률은 68.0%였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귀하 허가자는 3만 5천명으로 고용률은 66.2%였습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취업자는 5만 명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의 비율은 42.7%였고 귀하 허가자 취업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 비율은 38.2%였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종사상 지휘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40에서 50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4.8%포인트 상승했고 200만 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 5천명으로 실업률은 4.8%였습니다. 귀하 허가자 실업자는 2천명으로 실업률은 4.7%였습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실업자는 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경로는 친척, 친구, 동료가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류 실태입니다. 국적별로는 18년 5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 한국계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이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국인 비중은 74.5% 귀하 허가자 비중은 76.7%였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이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 소득,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부문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잘함이 외국인, 귀하 허가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의 85.2%는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며 체류 연장 방법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영주 자격 취득, 한국 국적 취득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방문 취업 및 재외동포 한국계 외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령별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 한국계 외국인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 한국계 외국인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별로는 방문 취업은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순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는 광제조업 기타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 지역은 방문 취업과 재외동포 모두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 한국계 외국인의 85.9%가 방문 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일 때 모두 취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본문입니다. 18년 5월 기준 외국인은 130만 1천명이고 최근 5년 이내 귀하 허가자는 5만 2천명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전년 대비 7만 6천명 증가했습니다. 거주 지역은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은 외국인은 20대 이하가 귀하 허가자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체류 자격은 외국인 중 재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순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81만 8천명이었고 귀하 허가자는 4만 3천명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77만 1천명이고 귀하 허가자는 4만 4천명이었습니다. 평균 자녀 수는 외국인은 1.6명, 귀하 허가자는 1.7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인 가구 형태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귀하 허가자는 4인 이상 가구 형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처 종류는 외국인, 귀하 허가자 모두 일반 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했습니다. 점유 형태는 외국인은 전월세, 귀하 허가자는 자기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용 분야입니다.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92만 9천명이고 귀하 허가자는 3만 6천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88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률은 68.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귀하 허가자 취업자는 3만 5천명으로 고용률은 66.2%였습니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 5천명이었으며 외국인 실업률은 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37만 2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가장 많았고 취업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체류 자격별 취업자는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소지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자의 종사장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시간은 조사 대상 1주간에 40에서 50시간 미만 일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외국인은 10에서 29명 귀하 허가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의 근무 지역은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속기간은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으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귀하 허가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외국인이 35.6%, 귀하 허가자가 57.5%였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외국인이 62.4%, 귀하 허가자가 57.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실업자입니다. 외국인의 실업률은 4.8%였고 귀하 허가자의 실업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경로는 외국인과 귀하 허가자 모두 친척, 친구, 동료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비경제 활동 인구는 37만 2천명이었고 귀하 허가자 비경제 활동 인구는 1만 6천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74.5%였고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은 25.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국 생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업, 소득, 주거 환경, 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모두 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여가 활용 형태는 TV 시청이 가장 많았으며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은 없음이 가장 많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는 출신 국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한 경험은 없음이 가장 많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효과가 없었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능력입니다. 외국인과 귀하가자 모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은 모두 매우 잘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 곳은 본국 또는 한국 이해의 국가가 귀하가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기관은 외국인과 귀하가자 모두에게서 3년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는 1급이 가장 많았고 귀하가자의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는 3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류 상황입니다. 한국 체류 기관은 외국인과 귀하가자 모두 5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방문 취업 및 제외동포 체류 자격 한국계 외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 취업 소지 한국계 외국인은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 한국계 외국인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기간은 방문 취업과 제외동포 모두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내의 일자리 정보를 획득한 주된 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움은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취업 소개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 소개료를 지불한 경우 액수는 1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내 직장에서 부상, 해고, 갈등, 욕설과 같은 경험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험한 부상의 주된 원인은 실수, 부상 치료비는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직 희망 여부에 관해서는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임금이 낮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제외동포 체류 자격 한국계 외국인의 85.9%가 방문 취업과 제외동포 체류 자격일 때 모두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